아, 왜 이렇게 우리 끌려가냐? 그러니까요, 뭐가. 끌려, 끌는 게 아니라 끌려가죠.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는데. 야, 거기 봐, 나 이러고 가는데. 여기 멱살 잡혀서 지금 끌려가거든요. 하, 열 받네.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골프장들이 만만치 않다. 어? 여기 어려운데. 세어웨이 평타인데 찾기가 힘들어요. 다 언듈레이션이 엄청나요. 숲 밖에서 그림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야, 여기 어렵다. 여기 되게 어려운데? 좁아. 짧고 좁아. 야, 좁네. 누가 나갈까요, 여기? 자신 있는 사람. 쇠기밖에 해야 돼. 한 번 가고 싶어. 아니야. 한 번 가요? 나 진짜 드라이브 극복해보고 싶은데 또 나갈까 봐, 지금. 나가면 어때? 하나 이기고 있는데. 프로들 상대로 하나 이기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상황이. 지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충격스러워. 혼란스러워요, 지금. 지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네, 혼란스러워. 지금 제일 혼란스러운 게 내하예요. 나예요? 내하예요? 내하예요? 나 지금 나오기 전에 난 이 경기는 자체가 9대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사람인데 지금 원다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분 경기를 1대1 매치해요. 경기는 우리 큰형님. 네, 큰형님. 장민호. 오케이, 이쪽으로. 만회해야지, 만회해야지. 예지 언니가 70인 게 나을 것 같아. 예지, 너가 쳐? 제가요? 아, 제가 할게요. 오케이. 제이지 프로. 1대1. 파이팅, 형 파이팅. 부담 없다, 부담 없다. 형, 돌산 맞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치면 돼요. 오케이. 그냥 저 작은 IP핀 보고 치면 돼요, 무조건. 오케이. 그냥 자신 있게 해. 그렇지. 위에서 한번 감아주는 것만 생각하고. 저 왜 이렇게 떨리지? 얘들도 감아. 저도 감아. 자, 장민호. 어? 아이고, 톨 맞았다. 나 괜찮을 것 같아. 저 맞고 나올 것 같아. 뭐야? 왜 안 나와? 뭐지? 왜 안 나와? 튀는 느낌이 없지? 그래도 안 났어요. 나긴 났어요. 소리 났어요. 아니, 이게 벽에 꽂힌 거 아니야? 이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건가? 계란이 바위치기. 자, 제이지 프로. 저기는 공간이 240m까지 있어요. 제일 많아. 오케이. 잘 보고 있겠다. 잘 보고 있겠다. 잘 보고 있겠다. 잘 보고 있겠다. 뒤에다, 뒤에다. 손 한 번 잡아줄게. 손 한 번 잡아줄게. 손 한 번 잡아줄게. 내 손 잡아줄게. 집에 가고 싶어. 사이로 박힌 거 같아. 아, 왜 땡겼어. 바위하고 바위 사이지. 볼 여기 있어요. 어차피 저거 혜자도 튀니까. 오케이, 땡겨. 쭉 내려가나 본데? 안 보여, 그때가. 어. 볼이 안 보여요. 내리막. 와, 이게 뭐야. 찍히지도 않아. 근데 이게, 봐봐요. 봐봐요. 어디였어? 여기 이렇게 벙커가 있어요. 진짜 내리막이다. 완전. 완전 내리막. 완전 내리막. 그렇죠, 이렇게 벙커가 있어요. 그린 앞에. 오른쪽으로 가면 완전히. 오른쪽은 안 되고. 사고인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아, 진짜요? 이렇게 또 들어와 있어요? 봐야 되는데. 진짜 아무래도. 야, 이거 내리막 부담스럽다. 진짜 내리막이다. 예지야, 170 쳐 170. 180은요? 170매 쳐. 170매 쳐. 170 치면 될 것 같아. 짧은 게 나았겠죠. 근데 이게 공중 채공 시간이 많아서 런은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냥 이 높이. 굿샷. 굿샷. 오, 잘 쳤다. 싹 핀으로 갔다. 이거 되게 잘 친 것 같은데? 아, 궁금해. 오, 방향이 진짜 좋았어. 오, 방향이 진짜 좋았어. 네. 시작. 시작. 괜찮을까? 아, 궁금해. 약간 오른쪽? 아, 살짝 오른쪽. 약간 왼쪽이에요. 오, 방향이 진짜 좋았어. 핀보다? 네. 괜찮을까? 오, 핀이야, 방향이. 어. 자, 민호. 괜찮아, 괜찮아. 왼쪽 공간이 있어. 아니, 왼쪽 공간이 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민호야. 괜찮아요, 날 뛰지 마. 괜찮아. 나쁘지 않아, 민호야. 우리 민호야. 필요하죠, 이제. 아, 우리 민호야. 내려왔을 것 같아. 아, 우리 민호야. 아, 부쳤네. 아,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부쳤어. 기가 막히 쳤네. 장민호 내려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내려갔죠, 장민호. 저기 있네, 잘 있네. 나쁘지 않대 그랬어. 어프로치가 저기예요. 언덕이 있어요, 저기. 민호야. 먼저 와 있었어, 민호야? 앞에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천바수가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왼쪽으로 가요. 네. 잘했어. 잘했어. 굿샷 굿샷 굿샷. 오 나이스 굿샷. 잘했어, 잘했어. 이거로 굿샷. 잘했어, 잘했어. 잘 치신다. 두 사람이 이겼다. 버디다. 버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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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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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잘 깨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프로치가 너무 좋았어. 여기 롱홀이에요? 어. 아 롱홀이에요. 롱홀이야? 롱홀. 이거 어렵다. 자, 이번에 2대2 대결인데. 2대2. 듀엣전인데. 자, 이쪽 누구 나옵니까? 저희는 세형이랑 이동국 선수. 둘 있었어요, 근데? 자, 이쪽으로. 저희는 다나 언니랑 지혜 언니. 몇 명 있어 치는 거지? 저희 팀은 다나 언니랑 지혜 언니랑.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내가 유협이 같이. 강다나, 이지혜 한 팀이에요. 자, 이게 올 스퀘어야. 아, 이번에는 어디 중요하네. 파이팅! 굿샷. 하자! 아, 시작됐네 이제. 겉침없어, 겉침없어. 시작됐어? 까바로. 굿샷 굿샷. 근데 아까는 딱 똑같은 애가서. 언니, 엄청 일정하신데? 이번에 이겨야지 우리가 좀 이제 다음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말 조금 그만하고 이제. 말 그만하고 이제. 굿샷! 안녕. 살았어, 벙커 벙커. 살았어, 벙커 벙커. 굿샷. 오케이, 해보자 한 번. 그래, 해보자. 저쪽 방향으로 한 90 정도 치고, 100에서 90이요. 저기, 하얀 말뚝 쪽으로. 네. 네. 볼 위에다 어디로 싸세요? 그래야 탑볼 맞아야 돼, 탑볼. 볼 끝까지 보고. 잘 질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굿샷. 네, 끊어, 끊어가, 끊어가, 끊어가. 괜찮아, 괜찮아. 굿샷. 네, 끊어, 끊어가, 끊어가, 끊어가. 끊어가. 프로팀 세컨 샷이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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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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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0 되겠다. 250. 응. 침착하게. 자, 세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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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불안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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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불안했어. 하아... 가자. 가자. 좋아. 가자. 아니, 뭐라도 잡어. 뭐라도 잡아봐야 해. 네, 잡았어. 다음부터 안 갈게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 두 시간 걸려. 한 두 시간 반 걸려. 여기에요. 저 집 비킬게요. 다리 놔두고. 더. 쭉 넉넉히 보내서. 그냥.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잘 쪘어. 오! 너무 잘 쪘어. 진짜 잘 쪘어. 오케이, 오케이. 거의 그린 근처. 그린 근처. 기겨먹게 친다. 잘 쪘어. 이게 하체가 되니까. 아. 이렇게 경사가 있어도 잡아주니까. 힘이 되고 이게 중심이 되니까. 오! 자! 프로팀 칠게요. 나이스. 나이스. 오!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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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높은데. 아닌가? 오른쪽이... 나 뭐야? 모르겠는데? 바로 봐, 바로 봐. 바로 봐? 어. 바로 보라고? 안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오빠! 왜 오세요? 왜? 거기에 자꾸. 오세요. 바로 본대잖아. 나이스. 아, 터치 좋다. 잘 쳤다. 설마. 오, 들어간다. 길어, 길어. 길어. 왜 이렇게 많이 굴러? 많이 갔다. 아, 근데 오른쪽이 많다. 오른쪽이 많네. 자, 동국이 보기 파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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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쳤는데? 아, 까리까리. 형지로 거기까지 가야 돼. 형지로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왜냐면 여기까지 갔다가 그다음부터 내리막이거든. 아하. 근데 은근히 살짝 쳤어. 자, 파파팅이용. 나이스. 우와. 나이스. 야, 참 실수하네. 야. 형, 동국이 형. 어. 형은 잘했는데 이번으로 제가 좀 실수 많이 했어요. 드디어 샷도 하고. 샷도 하고 이기기도 했다. 너무 어렵게 생겼는데? 이 화제도 해놓고. 어, 여기도 좋다. 이제 또 뭐야? 이호를 어떻게 치시려나? 이번엔 1대1 대향전입니다. 1대1 개인전. 누구 나올까요? 저희가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사람. 저희는 누구 나오지? 저희는 동국이, 이동국. 이동국. 이쪽은? 저요. 강다하나, 오케이. 굿샷. 야, 바로 옆으로 간다. 나이스 샷. 굿샷. 오 마이 갓. 괜춘, 괜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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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 머리가 많이 나셔. 잡아, 서. 서. 오, 귀여운 예상. 오 마이 갓. 괜춘, 괜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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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 머리가 많이 나셔. 잡아, 서. 서. 오, 귀여운 예상. 잘 봤어. 해저드. 해저드? 우리 해저드. 오케이, 가자고. 해저드 가자고?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여기서, 여기서 플레이하면 돼요. 여기. 빠진 지점에서. 힘들어. 치고 돌아야 돼. 그렇지. 잘 쳤어. 괜찮다. 잘 쳤어. 괜찮아, 괜찮아. 왼쪽. 아, 나이스. 오, 나이스. 그렇지. 잘 쳤어. 괜찮다. 잘 쳤어. 괜찮아, 괜찮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여기 내려오잖아. 살짝 짧았잖아. 아, 뭐야. 사실 내려왔어, 왜? 왜. 은근 거리가 있다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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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던진 거 같은데? 자, 여기 샷 탑니다. 굿샷. 굿샷. 샷. 나이스. 나이스. 오, 길었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겨우 올라왔구나. 아, 어프로치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런 데 맞고 이렇게 둔다 온 거야. 무조건 오른쪽을 봐야 될 것 같아. 버트셔도 되죠? 그거는, 그거는 어프로치를 권해. 그럼 어프로치 해야지. 자존심이 있잖아. 떨어뜨리기를 여기 떨어뜨려야 돼. 오른발에 놓고. 화이트 세잖아. 화이트 세잖아. 스윙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폭 들어가잖아. 어우. 폭 들어가잖아. 팍 쳐버렸어. 택시 잡아줘. 먼저 갈게. 택시 잡아줘. 자, 강단 앞으로 버디 퍼팅. 버디 퍼팅이에요. 아, 약해. 아, 좀 느려졌어? 늘면 돼. 홀로 지나가면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자, 마무리하세요. 하아. 이야, 동국이 씁쓸해한다, 진짜.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푸시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숲이에요. 약간 숲이 있긴 해요. 저기 방카 옆쪽부터는 그린 왼쪽 끝보고 살짝 페이도는 완전 딱 좋은데. 오케이. 우리 2홀에서도 비기거나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 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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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나가려고. 아, 진짜요? 그러면 나도 나갈 거 같은데? 어우, 좋았다. 그렇지. 괜찮다. 두 분의 팀이신 거예요? 아, 이번 홀은. 도미 상황이니까. 우리 여기. 아, 이렇게 두 분이. 하하하하. 안 나온 사람 나오면 안 될까? 언니가 티션만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오케이. 셰이지 프로하고. 화이팅. 서지연 프로. 오빠 어떤 게 편해요? 색간 샷이 편하세요? 난, 난 상관없어. 좀만 드라이브 치세요. 하하하하. 멀리 가는 게 좋으니까. 펑커가 몇일까? 왼쪽으로, 왼쪽 펑커 쪽으로 가면 안 돼. 어, 그래. 너 거리상으로 안 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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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다 갔어. 자, 우리에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왔어, 방금. 오, 오. 오나. 우리에겐 김국진이 있다. 오, 오. 아니, 근데 그린 앞에까지 갔어. 몇 년 남길 바라요. 저요. 50, 60, 70,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칩니다. 오우 잘 갔다. 그 정도면 이제 알아서 이제. 오 좋다. 우와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그 정도면 이제 알아서 이제. 알아서 이제? 우와 다 갔어 다 갔어. 진짜. 진짜로. 최고 최고. 두 개가 똑같이 갔어. 야 이거 진짜 정말. 안쪽에 있는 거. 누가 어프로치 날치다. 자 대리야 자 미터 한번 재줄게요. 26미터예요. 나부터 치르는 거지? 똑같아. 아 똑같이 있네. 굿샷. 잘 två. 수수하. 우와 역시. 쿠샷. 우와 역시. 우와. 그ển 버려. 좋아.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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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퍼버려! 아니 이거 리버워야지! 백스피! 와아! 푸샷!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아... 이야... 공이 그냥 알아서 아 홀이네? 이렇게 쓴 거 같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예쁘다 봐 아 기죽아 주연아! 부던데요 언니! 아니 아니 아니! 어우 어떡해! 내가 포털을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냥 근사치에만 갔다와 역시 역시다 포털을 어떻게든? 다라서 가서 그냥 쓰는 거 같아 아니 꼭... 그냥 풀 묻혀 놓은 거 같애 써는 거다가... 잘 췄다 셋 땅 땅! 유아우!!!! 셋 땅 땅!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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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 이거 들어갈 뻔했어. 안 맞았으면 좋지. 안 맞았으면.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쳐야 되나? 어떻게 쳐야 되나? 어떻게 쳐야 되는지 난 궁금해 죽겠네. 나는 어떻게 쳐야 되는 거지? 저 칠게요. 나이스. 아 못 이겼다. 나이스. 이렇게 해서 골프왕의 첫 번입니다. 아 정말. 잘했다 다 잘했다. 아 진짜 이거 잘했다. 정말 소지현 프로. 야 기때가 살린다. 우리 기때가 살렸어. 오늘의 승리는 프로팀입니다. 예.